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사관님 수사관님 들리세요? 아 자, 녹화 자, 신문 들어가기 전에 조항 잘 따져보고 자, 녹화 시작할게요 녹화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Ruamus pandemon?" 자, 오겠습니다 레츠고 여러가지 보기에 동시에 나오는 신기하다 학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진짜 10년짜리 데리고 오셨는데 세검찰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운데요? 이건 소개실래요? 그러니까 신체 변화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7명? 어 와 이거 제이크가 무조건 1등 하겠다 세팅도 더 일단 다른데? 저는 흔히 말하는 롱블랙 이게 숏블랙이 있고 롱블랙이 있는데 숏블랙은 살짝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 굉장히 힙하게 넘길 듯 그 힙이 그 힙이 아니라 엉덩이 엉덩이 힙하게 넘길 제이가 힙 한 힙한데 다 시민이라 하겠지 저도 시민이라 하겠지 저도 선량한 시민인데 이렇게 셋이 마피아네? 이렇게 셋이 마피아네? 저요? 나는 제이크나 제이 먼저 이 가운데 셋이네 아니에요 왜 못 썼다고? 왜 자꾸 뭐라가요? 나도 시민이야 왜냐면 난 내가 시민인 거 아는데 얘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 나는 정신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좀 공감이 돼요 아니 근데 힙이 하려도 살려줄 수 있어 신경 저 말할 수 있죠 자 일단 총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 아이템 먼저 모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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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아웃 흑은 선수가 반대편 옥상에서 보내보셨습니다 아 아 네 우와 그리고 가방이 털립니다 심장 엄청 뛰어 지금 심장이 보고 엄청 뛰어 진짜? 네 너 확실해 넌 얘 둘이다 네 알겠습니다 야 자꾸 몰아가지 마 마피아 가겠습니다 이제 둘은 확실히 마피아인 거 아니니까 서로 저를 몰아가는 거 그러면 끝이잖아요 세 명이 저를 꼽으면 끝이지 마피아 세 명이 봐봐 회장님 생각해 봐요 아니 내가 트램프하고 있는데 아닌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너도 모르지? 이게 그거예요 형 야 우리 어딜 몰아가 자꾸 봐봐 이러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미션쇼 좀 바꿀게요 저 너무 벌써부터 심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당신은 누굽니까? 샤워하면서 프리스타일 댄스를 쳐본 적 있습니까? 각자 한 명씩 아 그럴까요? 아 저는 다른 거 한 번만 더 만들어 봐요 근데 이거 초코 시럽을 어디? 어디? 커피? 여기 있어요 뒤에 이거 이걸 빨리 그러면은 이 컵 이 컵을 쓰는 거지 맞아? 그걸 먼저 한 거래요? 근데 항상 보면은 우유 서빙될 때 그 위에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 근데 그래서 밑에 있지 않잖아 밑에 있어요 맞아 이거? 딸기는 다음에 만들 때는 형 이거 약간 맨 마지막에 어 컵에 우유와 얼음 아 맞아 어차피 좋을 건데 근데 누구를 지금 제일 빨리 죽이냐 근데 왜냐면 성훈이가 말을 할 때 계속 너가 약간 옆에서 둘이서 티밍하는 게 계속 보여 그니까요 잠깐 너무 헷갈린다 여기까지만 그게 아 근데 저 괜찮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이거 봐야겠어요? 해볼까? 형사처럼 형사처럼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지져들어 가자 쉽게 저는 젊은 젊은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시간 없어 쉽게 가자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이크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주방에 기본은 생년월일 이거 봐 아니요 주방의 기본은 어휴 나 벌써 정신 나가려고 그래 제가 너무 아휴 철자부터 씁 심이네요 그냥 나 마피하면 막 진짜 심이네요 잠깐 저 앞에 안 해요 너 이제 거짓말 진짜 못하는구나 아 이거 거짓말인지 모르죠 아니 형 형 진짜 심이네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진짜 심이네요 오 희승과 제이크 아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초탄이 좀 비장하면서 본인도 놀랐습니다 제이크 위치가 발각된 거죠? 네 일어나지 않나요? 야 자 염풍물입니다 아 이승 아 아 아 아 이승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식 먹을 때 자기만 라면 끓여서 짜증난다 아니요 오 진짜 역시 어이 앞으로 계속 야식 안 먹을 거지 아 어어 아 야 제이크 들어와 야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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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승이 형이다 형 야 야 제이크 뽑자 형 봐봐 아니 봐봐 이렇게 이러고 속으면 안 dites 다른 새로운걸 안 들리니까 왜냐 난 진짜 심이인데 너 일단 제이크 형 죽여야 될까 일단 제이크 죽여야 돼 봐봐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어 뭐야 오! 오! 이제가 좀 제대로 된 경기를 보는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예! 에이! 에이! 와, 혜정이가 실제로 축구도 잘할까? 와, 역시 마지막 질문 그러면 라면을 내가 끓이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예리하네 역질문이다 하하하하 안 써, 진짜 형 안 써 나 진짜 안 써 마우스는 진짜 마우스 아, for real? 너가 마우스는 안 쓸 거 같아 진짜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사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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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아 네 녹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문 들어가기 전에 조항 잘 따져보고 자, 녹화 시작할게요 녹화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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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레몬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설탕 시험과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하하하這個 아, 이거 오, 예 이거다 와 해당, 저희 집에 이미 좋은 게 있어서 전혀 사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얼마 전에 고장 나가지고 그냥 가락하지가자겠습니다. 공원이랑 선우가 너무 MC를 잘한 것 같아서 저희도 편하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불러주시면 재밌게 얘기하다가 또 가고싶을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번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